이제 좋은 시운이 왔도다. 울부짓노라! 지배된 세월을 남의 쇠사슬에 묶여 아픔을 참고 신음하던 우리 대한동포여! 흔들리지 않은 정신을 쏟아 신속히 손을 들어라! 때가 오고 운이 돌아왔네! 주저하지 말며 바라만 보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힘으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매서운 뜻과 날카로운 주장은 저들의 긴 창과 대포보다 뛰어나니 한 뜻, 한 몸으로 강복의 땅으로 따갑시다! 최후의 한 사람, 최후의 일갑까지 폭동과 난해는 행하지 말고 고리와 정의로 독립을 향해 전진합시다! 우호랑 대한광국과 동양 침묵과 세계평화가 오늘 실현되었소 힘차게 일어나 전진하자 반만년 신성한 역사와 신성한 금수강산을 가진 우리 동포여! 단기 4252년 3월 18일 박치화, 정나영, 정인영, 이성우, 이범호, 박종원, 이병우, 홍, 정, 기, 끈, 김, 응, 탁, 이, 보, 순, 황, 박, 성, 김, 두, 순, 대한독님! 대한독님! 화이팅! 감사합니다.